음식 먹고 옵차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노스시트 걸어오세요 노스시트 걸어오세요 이거 오버더버리야 다시 살짝 빠져봐 영지 안에 있는거야 노스시트로 와봐 노스시트로 와봐 노스시트로 와봐요 여러분 노스시트 쪽으로 와서 우리 웨스트로 잉게집 갈건데 이스트 쪽 N 눌러보시면 하이드 있거든요 하이드 쪽에 언덕 있어요 그쪽으로 빠질거에요 왜 빠질 때?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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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여긴 영지 집숙하게 있어 집숙하게 있다고? 우리 오버더라도 안돼 이거 다시 빠질게 그럼 빠질게 빠질게 다시 빠져보세요 지금 웨스트로 두 모니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잡지를 잡고있다 여기 뭉쳐있어 개뭉쳐있어 우리 웨스트로 어 패스워 나 있는거 나 있는거 나 있는거 빠질게 빠져봐 SE 언덕으로 SE 언덕 쪽으로 SE 언덕으로 오세요 SE 언덕으로 접으세요 접으세요 SE 언덕 QW 저 들어와있는 애들 우리쪽 온다 헤드 돌렸어 SE와 SE와 카이팅할거야 해노조 온주 SE로 살짝 빠져봐 몇명 안돼 이거 앞쪽에 얕게 갈 준비 지금 해노조랑 3 2 1 앞에 약해쳐 박고봉 빼 바로 로커스 1번 SE로 SE 언덕으로 로커스 1번 로커스 1번 SE로와 SE로와 언덕 내려와서 자리잡아 라이트 켜줘 해노조 언덕 내려와서 자리잡아 언덕 내려와 로커스 2번 졌어요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계속하여 사우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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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계속하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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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가 사우스로 더 내려가 사우스 쪽에 언덕 있어 다시 턴 다시 턴 다시 턴 해봐 얕게 갈게 노스웨스트 지금 모아줘 4 3 2 1 노스웨스트 지금 언덕 아래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로커스 1번 졌어요 1번 풀 끝 SE로 SE로 카이팅 S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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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거 SE로 빠질거 링카라 레지 빨고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링카라 링카라 S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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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빼 SE로 SE로 계속 빼 SE로 계속 빼 이스트에서 돕는다 이스트에서 돕는다 이스트에서 돕는다 계속 사우스로 와봐 사우스로 나 앞에 힐업 좀 해줘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이거 산계 해봐 나 죽었어 이거 나 좀 살려줘 산계 해봐요 잠시 산계 먼저 이거 산계에서 마운트업해서 좀 퍼져있어봐요 Este 카우씨 계속 봐줘야될거 같아 네 그래야될거 걸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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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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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그만 그 새키들 모틸리 잡아몸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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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툴리 잡아 잡고 빼야 돼 모틸리 잡아 내가 길쯤에 타신 2번 루컷 쐈어요 1번 끝 3번 시장 노스스트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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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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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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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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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호차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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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로 1번 온 모아줄 준비 지금 노스로 갈게 5 4 3 2 1 지금 보이지 여기 나이스 노스로 더 푸시할게 노스로 뚫을게 노스로 푸시할게 1번 온 노스 푸시할게 이거 SW나 SE에서 블락 뭐 들어오는 걸 보이면 바로 얘기해줘 사우스로 계속 노스로 계속 오세요 딜라인 모델 마운트 패서 와도 돼 딜라인 모델 마운트 패서 와도 돼 우리 캐치할 거야 이거? 체승 체승 사우스 다 렛질이야? 음.. 체승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체승하지 마세요 사우스 웨스트 T1 그러다 보면서 사우스 웨스트 T1 사우스 웨스트 T1 개꿀 왜 이렇게 행복할변에 벨리타님 에? 아 이거 딴 일이야 이제 모일게 이제 모일게요 모여서 마운트 쿨 돌면 마운트 팔게요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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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